아이고 이게 누구야? 야수부나 크크크 로크박스는 대매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제가 되는 일이 흔치 않지요? 하지만 자기가 잘될 때는 박제는 필수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이 대수매치입니다 야수와 1대1 그리고 로컬 시참에서 벌인 4대4 대수매치 과연 자기만 잘나온 영상? 함께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뇌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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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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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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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까지 다 쓸어버렸어야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휴... 샤쿵이는 샤쿵이는 샤쿵건으로 죽여야 됩니다! 샤쿵이는 샤쿵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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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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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쿵...